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전자 서비스를 조사해 불법 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정연옥 전 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노동부 전현직 고위 간부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연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일 당시 감독기간을 연장하거나 결론을 뒤집도록 영향을 주는 등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. 앞서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월부터 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. 이후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를 연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더 연장했고 같은 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회의에서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. 이 과정에서 실제로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이에 한 달 후인 지난 7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은 노동부 노동정책실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. 정 전 차관 외에도 불법 파견 근로감독 결과가 바뀐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권 전 청장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감독기간을 연장한 배경과 결론이 뒤집힌 사유를 집중해 추궁할 방침입니다. 정 전 차관 외에 za